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미니 미니 채민이 채민은행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해주실 스페셜 은행장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어디 계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 어 잠시만요. 저기 혹시 그 스페셜 은행장님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아 저 니진스 하이뽀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뮤직뱅크 스페셜 은행장 뮤지인스 민지입니다. 네 뮤지인스 민지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예금주 분들에게도 한번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제가 뮤직뱅크 진행은 처음이라 정말 떨리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주 2주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민지씨와 함께 2주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민지씨 제가 좀 촉이 좋은 편인데요. 이번에 저희 케미는 완전 OMG 하고 완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뮤직뱅크를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귀여운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구호는 채민씨의 촉대로 Oh my oh my god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채민지 OMG 어떨까요? 어 잠시만요. 예금주 분들 어떠신가요? 어우 반응 너무 좋은데요. 그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채민지 OMG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셜 은행장 민지씨와 함께 어떤 분들이 또 오늘 뮤직뱅크를 찾아와주셨는지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먼저 1년 2개월 만에 찾아온 시그니처와 반가운 솔로 컴백 빅마마 이지영씨는 물론 몬스타엑스 SF9 문빈 산하씨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자 그럼 저희는 1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1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몬스타엑스의 뷰티소 라이언 SF9의 터젤 과연 이번주 K차트 1위는?